고구마를 올해는 가축 염소 사료 때문에 사료가 많이 심었는데 알갱이가 다 커요 실하고 너무 12줄 남은 것 중에서 요 며칠 한줄 캐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조금만 줄 아랫밭, 텃밭 옆에 캤는데 그런데로 잘 들은 밑이 잘 튼 거에요 올해 고구마 값이 비싼데 이 아까운 걸 염소 가축 사료로 먹이는 거 조금 아깝긴 하죠 그래도 가축 사료 값이 비싸니까 이제 한 9줄 정도 남았나 봐요 오늘 이 한줄 가지면 리아카 하나 되겠네 큰 건 엄청 크고 다 밑이 튼실하게 잘 들었어요 통통하게 큰 게 이것도 엄청 크네 엄청 커 보통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커요 보통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이건 이렇게 커서 가축 사료로 쓰기는 엄청 좋죠 요리해 먹기도 좋아요 이렇게 큰 건 아 도시 도시 좋은 잘 들었네 도시 도시 좋은 잘 들었네 아멘